A4 형제 한 장으로 정리하는 필수문법 암기, 오늘은 DET 시간입니다. DET은 양이 어마어마해요. 엄청납니다. 이건 정말 미친듯이 압축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걸 압축을 풀어놓으면 양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양을 여기다 다 때려는 건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이들은 이걸 그대로 암기를 하면 됩니다. 1, 2, 3, 4, 5, 6번이 있는데 DET 7개의 의미라고 했는데 번호는 6번까지밖에 없죠. 그 내용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에 나오는 번호는 품사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얘는 그냥 일련번호입니다. 중동사, to, 한다, 한다, 이제, 한다, ed인 경우에는 5개의 번호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왜냐면 품사를 표시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일련번호라는 거. 그래서 그냥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오늘은. 1번 저것저분 저사람. 2번 저. 3번 생각, 의견말, 뜻, 엑략, 뭐, 라는 것. 잇댓, 잇댓, 더 팩트 아이디어, 잇. 4번은 많죠. 쏘뎃, 쏘뎃. 그래서 하려고 하기 위해서. 쏘만 있으면 아주 그렇게. So, 띄우고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한다, 한 that, 해서 뭐뭐한 감정영상 5번은 그냥 화살피면 쭉 꺼져있어, 이게 뭐야 도대체 6번, 그렇게 저렇게, 7개 의미라고 했는데 7번은 또 없네요, 이게 무슨 소리야 다 사연이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일단 아이들은 이렇게만 암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아이들이 이렇게 외워서 뭘 어떻게 써먹겠다는 거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압축을 이제 풀어봅니다 death은 어마어마합니다, 양이, 어마어마해요 역사적으로도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는 갈 길이 바쁘니까 death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 벤다이어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걸 1, 2, 3, 4, 5번 있죠? 이걸 두 바퀴를 돌면 됩니다 정확하게 두 바퀴를 돌면 death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부 다 정리,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바퀴 돌고 가볍게 두 번째 바퀴를 돌고 이렇게 두 번 따로 돌 겁니다 첫 번째, death을 가운데 넣고 1번 명사로 쓰면 그걸 지시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해석은 저것 또는 저분, 저사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파란색으로 된 건 두 번째 돌 때, 두 번째 돌 때, 두 번째 할 때 할 거고요 첫 번째는 검은세로 된 것만 합시면 됩니다 death을 형용사로 쓰면 지시형용사라고 하고요 해석은 저, 그것밖에 없어요 뒤에 명사가 나온다는 얘기죠 저 선생님, 저 책 이렇게 뒤에 명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death을 부사로 쓰면 그렇게 저렇게 되는데 정도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아니 저렇게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간단 말이야? 그런 말 아니면 저렇게 비싼 걸 네가 샀어? 왜 저렇게 비싼 걸 네가 샀어? why did you buy that expensive car? 이렇게 되겠죠 this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걸 나한테 사줬단 말이야? 아니 이렇게 무거운 걸 네가 들고 왔어? so this heavy, that heavy 이렇게 쓰는 건 정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는 게 초등학생용이에요 초등학생은 이 정도만 알고 있어서 훌륭합니다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넘어갈 때 초초에서 초중고 넘어갈 때는 두 번째 바퀴 도는 거, 파란색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원리만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death을 접속사로 쓰면 종속 접속사로 쓸 수 있습니다 접속사는 원래 하는 역할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거예요 접속사 가운데 있고 양쪽의 문장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death을 접속사로 쓰면 종속 접속사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종속 접속사는 뒤에 나오는 문장의 품사를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통째로 문장을 통째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death을 종속 접속사로 쓰면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을 무슨 품사로 바꿔주느냐에 따라서 명사들 접속사, 형용사들 접속사, 부사들 접속사로 쓰는 겁니다 느낌이 오시죠? 그죠? 첫 번째 바퀴를 돌 때는 death이 명사일 때, 형용사일 때, 부사일 때 그건 간단해요. 그냥 간단하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건 death이 종속 접속사일 때는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을 통째로 명사로, 형용사로, 부사로 바꿔줄 수 있다 그럼 명사로 바꾸면 그걸 명사절 접속사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용사로 바꿔주면 형용사들 접속사로 하는데 이 형용사들 접속사가 다른 말로 그냥 관계대명사여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부사로 바꿔주면 부사절 접속사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머리에다가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기억의 방이라는 걸 제가 설명한 적 있는데 일단 death에 대해서 이 정도로만 감을 잡아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를 접속할 때 어떤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또 뭘 주의해야 되는지는 그 다음에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할게요 간단하게 death를 어떻게 정리한다? 다섯 개, 벤다일그램으로 명사, 형사, 부사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바퀴 돌 때는 death이 종속 접속사일 때 문장을 통째로 명사로 바꿔준다? 명사들 접속사, 형사로 바꿔준다? 형용사들 접속사, 같은 말은 관계대명사, 부사로 바꿔준다? 부사들 접속사, 이렇게만 일단 감을 잡으세요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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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압축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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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